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743명 발생했습니다. 전날 42만 4천여 명에서 10만 3천여 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.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,309만 5,63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망자는 375명 발생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만 6,230명입니다. 위중증 환자는 1,3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64.2%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60.5%, 비수도권 72.9%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